무신님 길 같애 봤던 사람이야 이 사람 템 좋아 이 사람 나한테 쉿 10? 야 15만 길이야 이거이 여 이분 길 좋나높았구나 야 야 좆나 높아 야 15만 길이야 어이 곰송이요 네임부야오? 왜요 여러분? 음능선이 너무 판타스틱 베이비하나요? 빅뱅입니까 제가? 무슨 말이야 림보야 정신차려 아직 12시도 안됐어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혹시 몰라 내가 질지도 조심해야되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곰송은 살성의 상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원좀 해주세요 어? 열심히 해볼게요 의원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의원좀 해주세요 우원 나 질지도 몰라 빨리 응원해줘 어? 어? 우왕 몰라 우왕? 갑시다 여러분 저분 벌써 나한테 좌절하고 있는데? 모션으로? 그냥 붙자 죽임 못참지 이걸 잡았고 뭐야 이 사람 이거 참았어 중해있어야지 우와 획이 보소 중해있어 저 사람 아 아니 이 딜의 중애를 참다니 정말 놀라운 집중력이야 벗 벗 벗 벗 벗 벗 벗 아 영어 쓰면 여러분 못 알아듣죠? 죄송합니다 빠집니다 아! 안돼요! 으아아아아아악! 어!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도 이겨야돼요 이거 저도 이거 지면은 승부님한테 욕먹어요 시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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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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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암쓰 암쓰 어 암쓰 아 잠시만 암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죽겠어요 그러다가 니마 아 이게 또 뭐죠?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솔직히 질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기는 쪽으로 내가 무슨 무적도 아니고 어떻게 다 이겨 툭이 안깼죠? 질막 섰어요 질막 섰어요 아 콜도 안 들려나? 이 상태로 이길 수가 있으려나? 고갈 쓸 걸 그랬나? 아 이 상태로 이기면 진짜 이씨 이 상태로 이기면 진짜 이씨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 회의붙었을걸 아아 아 방격 들어갈 줄 알았어 아아 회의붙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깝다 방금 예전 대통령 인àng 이라 비행 나오면 또 어 아깝다 아흐흐흐흥 칼날이 맞구요 뭐요? 너네? 끝나겠네 재밌는거 해볼까요? 균갑에, 균갑에 맹빨에 빨려나오면 해볼까? 균갑에? 해볼까요? 아 그냥 깝시다 아 마비 터졌어 정말 불쌍하도다 미안해요 이게 총사라서 피가 별로 안달아요 미안해요 아 목아파 여러분 저 목이 왜 이렇게 아프죠? 안 먹어도 안한거 같은데? 아 때릴까? So 대상이 없습니다 핳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